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봉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봉나미고요. 봉나미 등에 오늘은 예쁘게 부지개가 붙이셔서 보이시나요? 봉나미 집에 윗쪽으로 보시면 수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지금은 준비 중이어서 거북이 친구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놀고 있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늑대거북이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탑을 쌓고 일광욕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고요. 오, 놀러주세요. 네, 이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 집은 제가 봉나미 집이에요. 봉나미 집에 위에 문 때문에 지금 무지개가 이렇게 붙인 게 보이시나요? 뒤에 봉나미가 이렇게 명색된 것처럼 무지개가 붙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작년 12월생이고요. 저희 집 스마일러에 온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이 먹고요. 부럭부럭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기대되고요. 남자친구예요. 봉나미라고 해요. 우리 봉나미는 진흙에서 녹은 것도 좋아해서 조금 코 부분이 꽉꽉하네요. 봉나미 인사해야지. 꿀꿀. 봉나미도 반갑다고 인사를 하네요. 봉나미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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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